안녕하세요 큰달걀TV입니다 두부 한모 340g짜리구요 세로로 한번 가로로 한번 자르고 1cm 간격으로 썰어주겠습니다 그나무의 금볼에 담아주구요 두부가 잠길 정도로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두부의 콩 비린내를 없애고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간장 2큰술 넣고 두부의 간이 베이게 10분간 그냥 두겠습니다 신김치 1포기는 물에 담가서 배추 속까지 깨끗이 씻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꽉 짜서 배추의 수분을 없애줄게요 배추의 꼬다리는 자르고 넓은 배추 줄기는 두세 갈래로 찢어주세요 이제 팬에 들기름 2큰술 넣어주고요 다진마늘 1큰술 넣어서 마늘기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김치를 넣어주고요 고춧가루 톡톡 끓여주고 알룰로스 1큰술 넣어서 인약불에 신김치를 맛있게 볶아주겠습니다 알룰로스로 신맛은 조절해 주시고요 맛있게 볶아주세요 10분 후에 두부를 잘 걸러서 두부의 수분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제 두부에 김치를 돌돌 말아서 감싸줄게요 그리고 접시에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주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깨까지 솔솔 뿌려주면 막걸리를 부르는 맛있는 두부김치가 됩니다 이제 힘들게 두부를 굽거나 졸이지 마세요 뜨거운 물만 부어지면 두부를 정말 담백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에도 간이 돼 있어서 별도로 양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해보세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